이럴 땐 GPT보다는 XXX 훨씬 낫죠. 아마 이 툴들 모르시면 평생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대본을 바탕으로 PPT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럼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PPT 슬라이드를 만들어 주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수성 항목대로 순위를 한번 매겨봤습니다. 사연감이랑 창의적 아이디어 제가 약속드릴게요. 모두들 그런 순간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최측 PT한테 뭘 물어보긴 했는데 그 대답이 썩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요. 만약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갈 때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채찌PT는 분명 강력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거 하나로 충분하냐고 묻는다면 글쎄요. 제가 이 시리즈를 기획한 건 모두가 함께 AI 마스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의 툴만 다뤄서는 안 되겠죠. 요리사도 한식, 중식, 일식 셰프가 따로 있는 것처럼 다양한 AI 툴들도 각자의 특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아들면 앞으로 쭉 유용할 채찌PT만큼 강력하고 또 경쟁상대로 떠오르고 있는 툴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 세 가지 툴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채찌PT만 쓸 때보다 최소 10배 이상의 효율 차이가 난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AI 툴이 있지만 이 세 개만 제대로 알아두신다면 대부분의 작업을 이 세 개 안에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약속드릴게요. 그럼 어떤 서비스를 어떤 상황에 써야 하는지 각 플랫폼들별 장단점 분석과 실제 업무에 도입하는 꿀팁까지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겁먹지 마시고요. 바로 가시죠. 제가 약속드릴게요. 현존하는 플랫폼 중에서 가장 범용적으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고 있는 채찌PT는 채팅용으로 대화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업무들을 마치 비서처럼 처리해줍니다. 여전히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AI고요. 그만큼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여기저기 설명도 잘 돼 있죠. 만약 채찌PT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은 분이라면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 보고 오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다루지 않았던 채찌PT의 신기능 몇 가지를 소개하면서 시작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캔버스입니다. 우리는 많은 텍스트 작성 과정을 채찌PT와 함께 하죠. 이 캔버스라는 기능은 그럴 때 우리를 더 쉽게 도와주는 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GPT 입력창 밑에 점 3개 누르시고요. 캔버스 눌러서 활성화시키고 원래 쓰는 것처럼 똑같이 원하는 업무를 시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 상반기 마케팅 트렌드 분석 보고서를 적어줘. 이렇게 한번 요청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별도의 문서창이 채팅창 옆에 뜹니다. 지금 이렇게 보고서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우리는 그럼 이제부터 이걸 보면서 같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놀랍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이 기능의 좋은 점은 이 응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예전처럼 똑같이 채팅으로 수정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바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응답이 마음에 안 들면 그 내용을 복사하고 다른 문서 앱에 옮긴 다음 거기서 수정을 하고 다시 채찌PT한테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았어야 했는데요. 이제는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채찌PT 안에 워드나 한글 같은 문서 앱이 연동되어 있는 것처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훨씬 더 빠르게 원하는 퀄리티의 작업을 이전보다 효율적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캔버스 문서 오른쪽 아래 버튼을 눌러보면요. 이 글을 읽는 사람의 수준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글의 길이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입맛에 맞춰서 세팅하시면 되겠죠. 이걸 사용하시면 이 채찌PT 창을 벗어나지 않고 문서 작업을 거의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소요시간의 절반 이상으로 줄어드실 겁니다. 근데 사실 다른 플랫폼에 이것과 똑같은 기능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쪽의 성능도 좀 더 좋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바로 뒤에서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프로젝트입니다.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실 텐데요. 아 며칠 전에 대화한 건데 이 대화 창이 어디 갔지? 하면서 막 찾거나 따로따로 한 대화들이 있는데 이 대화 내용들이 좀 합쳐지면 좋겠다 싶은 그런 순간들이에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 프로젝트라는 기능입니다. 채찌PT는 각각의 채팅들을 독립적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새 채팅을 시작하면 이전의 정보를 모르는 기억이 리셋된 새로운 AI가 오는 거죠. 그런데 마치 수업처럼 한 학기 내내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가 있다면 매번 내가 파일 새로 보내고 매번 내용들 새로 알려줘가면 너무 귀찮겠죠. 이럴 때 쓰라고 만든 기능이 바로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는 유료 버전에서 사용 가능하고요. 왼쪽에 프로젝트 탭에서 플러스 버튼으로 새 프로젝트를 바로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파일들을 뚜루룩 올려둘 수 있는데요. 이게 좋은 게 이렇게 파일을 한 번만 올려두면 이 안에서는 대화를 몇 번이나 새로 생성해도 이 파일의 내용을 자동으로 다 얘네가 참조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학기 동안의 강의 자료를 미리 거기다 다 올려놓고 대화를 생성할 때 1, 2단원에서 예상 퀴즈 문제 내죠. 또는 이 부분 설명 조금 더 해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요청할 수 있겠죠. 만약 새로운 자료들이 생긴다면 추가적으로 그냥 업로드 더 해주면 되고요. 이 안에서는 새로운 채팅을 계속 생성해도 기억 리셋이 안 되니까 회사의 장기 프로젝트나 졸업 과제 같은 긴 시간이 걸리는 것들을 활용하면 굉장히 유용하겠죠. 우리가 비슷한 항목의 문서들을 폴더에 넣어서 정리하는 것처럼 비슷한 내용의 채팅들을 한 번에 묶어서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 사용했던 채팅방을 끌어와서 프로젝트에 바로 넣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저는 실제로 한 학기 시작할 때 과목별로 프로젝트를 따로 생성해서 지금까지도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채취PT 조금이라도 써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친구 생각보다 허점이 많습니다. 고집도 세고요. 거짓말도 잘하고요. 가끔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발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 다른 툴들을 필수적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AI 툴들의 넓은 선택지가 있지만요. 전공자 입장에서 이건 진짜 좋다. 이건 꼭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되는 것들만 추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채취PT의 허점도 메꿔주고 효율도 10배 이상 올려줄 수 있는 툴들 같이 알아보시죠. 아마 이 설명을 듣고 나면 채취PT 하나만 쓰던 시절로는 답답해서 돌아가실 수 없을 거예요. 첫 번째는요. 바로 대기업인 구글에서 만든 제미나이입니다. 구글에서 만든 채취PT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제민이 아닙니다. 제미나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제미나이는 채취PT와 마찬가지로 웹사이트 또는 앱에서 바로 사용 가능하고요. 사용 방식은 거의 동일합니다. 채팅으로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해주면 되죠. 이건 비밀인데요. 사실 대부분의 AI 툴들이 꽤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익숙해진다면 다른 것들은 무리 없이 직관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죠. 제미나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대부분의 기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료 구독을 해야만 완벽하게 작동하는 다른 AI 툴들과 달리 구글 계정 있다면 제미나이의 대부분의 기능들을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미나이의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강력한 기능의 첫 번째는요. 역시 검색의 대가 구글답게 대답 재확인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미나이가 생성해준 답변을 바로 팩트체크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제미나이한테 응답 결과를 받고 난 뒤 이렇게 점 3개를 눌러서 대답 재확인을 누르면 생성한 답변의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해주고요. 그 출처도 표시해줍니다. 채취 PT는 거짓말이 꽤 잦아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한 번씩 다시 찾아봐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미나이는 그 작업을 딸깍 한 번에 해결해주니까 높은 신뢰도가 필요한 업무를 하신다면 제미나이가 해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글은 아주 강력한 무기들을 갖고 있죠. 바로 유튜브와 구글 자체의 워크스페이스들입니다. 가끔 유튜브 영상 누가 요약해주면 좋겠다. AI로 작업하다가 이 내용을 그대로 문서화해줄 수는 없을까 이럴 때가 있는데요. 제미나이는 이런 측면에서 기존 서비스들과 놀라운 호환성을 자랑합니다. GPT는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왼쪽 아래 설정 들어가셔서 앱 누른 뒤에 워크스페이스와 유튜브 등 원하는 플랫폼의 버튼을 온 해주시면 준비 끝입니다. 그러면 채팅창에 골뱅이 쳤을 때 위에 서비스들이 쭈르륵 나오는데요. 여기서 유튜브 누르고 원하는 영상 링크 놓고 요약해줘. 이런 식으로 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굳이 영상을 다 볼 필요 없이 전체 내용을 정확하게 요약받을 수 있고요. 타임라인도 찍혀서 나오니까 굉장히 편리하죠. 또는 이번 주에 새로 온 메일 있으면 알려줘. 구글 캘린더 보고 이번 주 일정 브리핑해줘. 이런 요청들도 가능합니다. 아직 연동이 완벽하진 않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기대가 되는 기능이죠. 세 번째로 이거 정말 좋습니다. 딥 리서치입니다. 이건 지식 수준이 꽤 높은 연구원급의 AI에게 심층 연구를 시키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팅창 하단에 딥 리서치 버튼 누르시고요. 내가 원하는 주제를 그냥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패스트푸드와 성인병의 상관관계를 알고 싶어 이런 식으로 쓰면 얘가 연구 계획을 쭈르륵 먼저 제시해 주거든요. 만약 이 계획이 마음에 든다면 그대로 아니면 그 계획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기다리면 연구 결과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실제 퀄리티도 꽤나 좋고요. 더 놀라운 건 이 기능이 무료라는 거죠. 채찍 PT는 한 달에 20달러짜리 요금제를 구독해도 10번 제한이 있는데요. 제미나이는 무제한 무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조금 심도 있는 보고서나 연구 자료 작성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 정말 적극 추천합니다. 마치 똑똑한 대학원생 한 명 데리고 일하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로 아까 채찍 PT에서 말했던 캔버스 기능 기억하시나요? 문서 작업을 한 화면에서 끊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이었죠. 근데 제미나이에도 똑같은 이 캔버스 기능이 있습니다. 심지어 채찍 PT보다 더 뛰어난데요. 우선 써보시면 알겠지만 응답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GPT는 약간 기다리다가 속 터질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요청 넣자마자 슈루룩 몇 초 안에 응답을 생성해주니까 제 속이 다 시원하다. 게다가 오른쪽 아래 버튼으로 GPT와 똑같이 문서 길이를 조정할 수도 있고요. 여기는 특이한 게 어조를 정중하게 편하게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요. 매우 편하게 설정하면 무슨 중학생이 와서 인터넷 말투로 써준 것 같은 결과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키 이거 어케함? 대단하지 않음? 약간 이렇게 바로 음슴체를 날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제미나이는 구글 서비스들과 놀라운 호환성을 자랑한다고 했죠. 캔버스와 딥 리서치 기능 모두 여기서 작업하다가 버튼 한 번에 구글 독수로 문서화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보면 정말 인간이 쓴 보고서처럼 생겼습니다. 너무 편리하지 않나요? 마지막으로는 젬스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다양한 커스텀 GPT들이 모여있는 마치 앱 환경 같은 GPT스를 소개해드린 적 있을 텐데요. 제미나이 버전의 GPT스가 젬스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작동 방식은 거의 99% 유사하고요. 제가 좀 기대하는 포인트는 구글이 마치 유튜브 수익처럼 젬스의 수익 구조를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너도 나도 더 강력하고 성능이 좋은 젬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제미나이 자체도 굉장히 파워풀해지고 사용자에게 주는 편의성도 늘어나겠죠. GPT스가 거의 출시한 지 이제 곧 3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 수익 구조를 제시하지 못한 반면 구글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글은 대기업이죠. 그래서 이미 너무나도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AI학교론 1강에서 AI 밸류체인이라는 것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구글은 이제 이 밸류체인의 A to Z를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AI 툴들보다도 구글의 제미나이만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앞으로의 발전을 쭉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어케함? 대단하지 않음? 그 다음은 클로드입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 같은 현업자들 사이에서 요즘 인기 짱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클로드도 웹사이트나 앱에서 바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사용 방식은 채취PT와 제미나이와 거의 99.9% 동일합니다. 채팅용으로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시키면 되죠. 클로드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글쓰기 실력이 정말 월등하다는 겁니다. 채취PT도 글을 잘 써주긴 하지만 클로드는 뭔가 좀 더 깊이 있고 사람이 쓴 문학 같은 글들을 더 잘 써줄 수 있다고나 할까요? 실제로 언어 관련 능력이 굉장히 좋고 한국어로 능숙하게 해내기 때문에 글쓰기와 관련된 업무를 해야 한다. 하면 클로드를 쓰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답변의 문맥이나 어조 같은 게 채취PT보다 훨씬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미 저는 글쓰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거의 다 클로드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과세를 늦게 낸 것에 대해서 교수님께 용서를 구하는 메일을 써줘. 라고 부탁하면 클로드들은 정말 제가 쓴 것처럼 말투가 자연스러운 반면 채취PT는 어느 정도 AI가 쓴 것처럼 과장되거나 인위적인 부들이 좀 있죠. 특히 클로드는 긴 문서나 긴 내용을 처리하는데 정말 유용한데요. 채취PT나 제미나이에 비해서 기억할 수 있는 단어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 무려 단어 15만 개 정도로 장편, 소설 2, 3권 정도의 분량이 된다고 하니까 너무 어마어마한 거죠. 기억할 수 있는 단어의 양이 많다는 건 그만큼 훨씬 더 긴 분량의 문서를 처리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수십 개의 논문이나 보고서를 넣고 또는 그냥 소설책 PDF를 통째로 넣어버려도 빠르게 그 문서를 훑어보고 그 내용 전체에 대한 요약이나 비교 분석까지 아주 완벽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100쪽짜리 보고서를 읽고 요약 레포트를 내일까지 내야 하는데 한 페이지도 못 읽었다면 클로드에게 그 PDF를 넣고 레포트 작성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다른 AI들은 못하지만 클로드는 아주 잘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주 놀라운 기능이 있습니다. 이 클로드의 신기능을 사용하시면 PPT 슬라이드나 도표, 다이어그램 같은 시각화서를 만드는 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저 같은 경우 내일 발표가 있다면 그 발표 대본 자체를 클로드한테 먼저 1차로 써달라고 부탁을 하고요. 그걸 제 입맛에 맞게 고친 뒤에 그 대본을 바탕으로 PPT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럼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PPT 슬라이드를 만들어주는데요. 심지어 제가 원하는 대로 여기랑 여기랑 위치 바꿔줘!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도 얘가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요구 관련된 프롬트를 제가 좀 찾아서 더보기란에 넣어둘 테니까요. 사용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클로드의 가장 큰 단점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유료 플랜을 구독하셔야만 완벽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 시각화 기능 하나 보고 유료 구독했다는 분들도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시각화와 언어 측면에서 뛰어난 클로드 AI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아니 그래서 셋 다 너무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대체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진정한 AI 마스터가 되려면 그 기저에 있는 원리와 작동 방식까지 다 이해하고 계셔야 한다고요. 그럼 이 세 가지 모델에 대한 비교 분석, 장단점까지 전공자의 시선으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따라오시죠. 대체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는 먼저 세 가지 모델의 기본 구조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요즘 모델들은 트랜스포머라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트랜스포머라는 건 AI 씬에서 가장 유명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인데요. 이 논문을 쓴 곳이 바로 구글의 AI 팀입니다. 제미나이를 만든 곳이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자면 이 세 가지 모두 트랜스포머 기반이긴 합니다만 TouchPT는 텍스트 기반 모델인 LLM에 멀티모델 기능이 살짝 추가가 된 그런 느낌이고 제미나이는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멀티모델로 설계되어 있다. 그래서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등을 처리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었고 Flowd는 여전히 LLM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모델들은 비슷한 학습 방법을 쓰긴 합니다만 각 모델들에서 조금 특징적인 것들을 갖고 와서 새로운 개념, 새로운 용어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챗GPT인데 챗GPT의 학습 방식 중에 하나인 RLHF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 직역하면 인간 피드백에 의한 강화 학습이라는 건데 강화 학습은 보상을 받으면 이 행동이 나한테 보상을 주네? 이 원리를 기본 동작으로 해서 행동을 계속 발전시키고 그 모델을 발전시키는 거거든요. 즉, 보상을 기준으로 발전한다. 그래서 챗GPT는 어떻게 하냐면 응답 두 개를 생성하고 뭐가 더 좋은 건지 사람한테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인간이 보고 챗GPT의 응답 중에 저게 더 인간 같은데 요게 더 좋은 응답 같은데 요렇게 투표, 투표, 투표를 하면은 보상을 받은 기준을 근거로 해서 아, 이게 인간이 좋아하는 방향이구나 하고 발전을 한다라는 거죠. 가끔씩 우리한테도 뜨잖아요. 챗GPT가 두 개 생성하고 이 중에 어떤 응답이 더 좋으세요? 이 또한 RLHF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국 인간 친화적인 응답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할루시네이션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가끔 AI 모델들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요. 근데 그거를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고 아하, 할루시네이션 현상이 일어났구나 우린 이렇게 말합니다. 업계에서 쓰는 용어고요. 직역하면 환각이라는 뜻인데 실제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마치 환각처럼 꾸며낸다라고 해서 AI가 거짓말을 하는 그런 현상을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고요. 저도 AI 대학원 처음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영국 분야가 이 할루시네이션을 줄이는 분야였습니다. 이게 AI 엔지니어들한테는 여전히 좀 큰 과제로 남아있고요. 그래서 구글은 자체적으로 더블체크 시스템을 알고리즘을 갖추고 있기도 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답 재확인이라는 기능도 있죠. 그것들이 모두 이 할루시네이션을 줄이기 위한 정책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클로드에서만 쓰는 특이한 학습 방식이 있는데 바로 컨스티추셔널 AI라는 게 있습니다. 헌법이라는 뜻이거든요. 헌법? 그러면 AI와 헌법이 뭔 관계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AI가 자가 발전을 하는데 뭐를 기준으로 해?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그래서 얘가 응답을 생성하고 헌법을 읽어보고 이거 헌법에 좀 어긋나는데? 하면은 그 응답을 다시 수정하고 본인의 모델을 발전시키면서 나아가는 학습 방식입니다. 이건 이제 클로드에서만 쓰는 학습 방식인데 인간의 개입을 좀 최소화한 상태에서 AI가 스스로 윤리적인 기준이나 도덕적 선 같은 것들을 좀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빡빡한 윤리의식을 기반으로 해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대목이고 다음으로는 여러분들 보기 쉽게 표 하나에 정리를 해왔어요. 이건 이제 논문에 쓰여있는 학구적인 내용이랑 저의 개인적인 사용감을 더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항목별로 순위를 한번 매겨봤습니다. 사용감이랑 창의적 아이디어는 최치 PT가 좀 뛰어나고요. 자연스러운 글쓰기는 확실히 클로드가 잘하더라. 그리고 멀티모달과 연구능력은 구글의 재미나기가 뛰어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개인정보 보호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최치 PT가 전반적으로 사용감이나 범용적인 성능이 제일 뛰어났다고 생각은 하지만 치명적 단점 개인정보 보호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얘한테 발효를 넣고 물어보고 하는 그런 대화 내용들이 다시 최치 PT 학습을 위한 데이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회사에 기밀정보 집어넣고 기술코드 집어넣고 우리만 알아야 되는 사적인 내용 집어넣는 순간 얘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다음번 데이터 학습에 사용하면서 유출되면 안 되는 비밀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다 누설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제미나이랑 크로드는 거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회사들에서 최치 PT 사용을 막는 경우가 꽤 있죠.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때 유념하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모든 AI 모델들은 수렴 진화할 겁니다. 하나의 형태로 모이면서 진화할 거라는 얘기인데 지금 AI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서로가 서로의 장점을 막 흡수하면서 비슷한 모습이 되어가면서 진화를 하고 있어요. 마치 갤럭시와 아이폰이 서로 서로의 장점을 카피해가면서 성장하는 것처럼요. 결국에는 그런 기술력적인 부분은 다 비슷비슷해지지 않을까 싶고 인프라나 생태계 구축을 잘해놓은 기업들의 경쟁력이 좀 더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구글이라는 기업이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아이오에서 재밌는 기술들을 많이 발표하기도 했고 이런 생태계 구축을 또 워낙 잘해놨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죠. AI는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계속해서 발전할 겁니다. 그리고 그 속도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겠죠. 그런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면서 팔로우업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다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런 좋은 티들이 있어요. 한번 써보세요 하시면 한번 써볼까 하는 그런 열린 마음가짐과 이번에 기술 발표했던데 뭐가 달라졌을까 하는 그런 가벼운 관심 정도만 갖고 계셔도 우리가 훨씬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정말 중요하고 진짜 아셔야 될 것 같다 하는 내용들을 꼭 챙겨올 테니까 이건 꼭 써보셔야 합니다. 혁명입니다. 이런 키워드들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중심을 지키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AI 흐름은 진짜 혁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디 우리가 그 파도를 타고 멀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AI학계론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